리온아 태권도 복 좀 그만 입지 왜 너무 그것만 있는거 아니니 왜 이거 뭐 찌잖아 멋지지 멋지긴 한데 너무 태권도 복만 입잖아 엄마 남반장 형아 태권도 아는 못 봤지 엄청 멋있어 나 태권도 열심히 해서 검은띠 딸과 야 실력이 중요하지 맨날 얘는 검은띠 검은띠 타령이야 난 꼭 검은띠 따야돼 그 옷 이제 그만 입고 줘 엄마가 빨래하게 아 그 인터넷으로 골라 하나 너 갖고 싶은 옷 꼭 엄마 나는 너는 저번에도 샀잖아 안 돼 오 리온 부럽다 태권도 복이 최곤데 우와 이거 되게 멋지다 나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 사야지 이제 곧 초록띠 다음에 파란 띠니까 파란색 우와 이거 빨간색도 있네 우와 이렇게 딱 커플티 하면 진짜 이쁘겠다 설아 누나 뭐해 나 그냥 집에 있어 오늘 내가 줄게 있어 놀이터로 나와봐 아 또 그래 그래 어 설아 누나다 있게끔 이게 뭐야 열어봐 줄게 뭐야 이거 연 선물 이게 뭐 연 열어봐 와 이쁘다 리온이 너 입고 있는 거랑 같은 거네 커플티야 커플티 어 괜찮아 아 아 괜찮아 다행이다 깜짝 놀랬어 하나도 안 아파 다행이다 아이스크림 들어봐 아 뭐야 잡히면 가만 안 된다 아 네 아 아 아 I wanna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 I wanna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 가위방위보 오리온 다 샀어? 응 아 택배 왔습니다 오 멋진데 입어봐 입어봐 그래 너 태권도만 맨날 입고 다니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입고 다녀 진짜 멋지네 비키야 어 백설아 왔어? 어 설화 누나 어 너도 이 옷 있었어? 어 너네 커플 티네 사랑해요 오 마이 리키 자 너네 여기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어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비키야 줘봐 나도 너 찍어줄게 그래 자 하나 둘 셋 우와 되게 잘 나왔다 그러면 진짜 너무 좋겠다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완전 내 로망이잖아 맞아 인생 사진 찍고 진짜 좋을 것 같아 테일러야 너 미국에서 피크닉 해봤어? 피크닉? 어 바비큐 고맙고 많이 해봤어 파크 안에 레이크도 있어 레이크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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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았겠다 되게 여기 나도 피크닉 하고 싶어 야 이럴게 아니라 진짜 우리 피크닉 갈래? 오 딱 걸렸어 나만 빼고 어디 놀러 가려고 야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줄줄이 들어오네 세 명이 더 늘었네 같이 가면 더 재밌지 근데 우리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집 앞 공원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 넓고 예쁜데 되게 많아 너네 안 가봤지? 아 나 한번 가본 적 있어 그래 공원에서 만나자 뭐 가져가면 돼? 음 돗자리는 우리가 가져갈 거고 각자 먹을 거 정도? 각자 먹을 거 정도? 도시락 정도 싸우면 될 거 같은데? 그래 내일 공원에서 만나 공원 정문 앞에서 10시쯤 만나자 좋지요 좋지요 어 다들 아직 안 왔나? 우리가 제일 빨리 왔나 봐 그런가 보네 얘네 길 모르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아 정문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얘네 후문으로 간 거 아니야? 공원에 문이 두 개야? 오 그걸 생각 못 했네 내가 후문으로 한번 가볼게 넌 여기서 짐 지키고 있어 어 알겠어 갔다 와 그 사이에 애들 오면 나한테 말해 응 응 오케이 어 리오나 어 설아 누나 누나도 그 티 입고 왔네 그러네 너 혼자 있어? 비키는? 비키 누나 지금 후문으로 갔어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아 여기 후문도 있어? 나는 잘 찾아왔네 다행이다 아 남반장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출발한다고 카톡 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답답해 답답해 근데 후문이 진짜 모네 공원이 넓구나 버스 두 정거장은 되는 거 같네 음 누나 계속 통화 중이네 음 전화 안 받아? 어 누나도 여기 길 잘 모르지 응 나도 여기 두 번째 와봐서 길 잘 몰라 응 괜히 갔다가 서로 엇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자 그래 도시락 뭐 싸왔어? 도시락? 나는 유부초밥 맛있겠다 우린 샌드위치랑 과일 딱이네 나도 샌드위치 싸울까 했는데 유부초밥 싸우기 잘했다 잘했다 다양하게 먹겠다 응 근데 아 누나 먼저 말해 아 아니야 나 별말 아닌데 우리 비키 올 때까지 돗자리 깔아놓고 세팅하고 있을까? 아 좋아 나도 그 말 하려 그랬어 그래 야 남반장 야 오바케잌 너 왜 이제 와 아 누가 후문 앞에서 기다리래 여기 정문 후문도 있어? 난 문 하나인 줄 알았지 야 근데 너 왜 전화를 안 받냐? 나? 아 전화기를 안 가져왔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다렸지 아 진짜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 했어 계속 기다렸겠지 리온이 지금 혼자 기다리고 있어 정문으로 같이 가자 그래 리온이 심심하겠다 어 리온아 나 지금 반장이 만났어 아 설아 와있어? 그럼 잘됐네 먼저 먹을 거 먹고 있으면서 놀고 있어 정문이랑 후문이랑 좀 멀어서 좀 걸릴 것 같거든? 어 일단 놀고 있어 우리 글로 갈게 근데 학년이는 어딨지? 와 날씨 좋다 아직 안 늦었지? 여기 근데 어디 화장실 없나? 스텔러는? 아 스텔러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어 전원이 꺼져있네? 아 내 폰도 거의 꺼져간다 배터리 진짜 없어 아 배터리 없어? 어 야 핸드폰 줘봐 아 너 핸드폰 안 갖고 왔댔지 아 맞다 응 아 배터리 없어? 어휴 와 예쁘다 아 비눗방울 갖고 왔는데 비눗방울 갖고 놀래? 우와 비눗방울 있어? 누나 누나 이거 봐 누나 내가 인생 사진 찍어줄까? 나 잘 찍어 오 진짜? 내가 오백키노나 틱톡 맨날 찍어줘서 나 진짜 잘 찍어 이제 감독이야 오 진짜? 그럼 잘 부탁해 오 좋아 좋아 우와 완전 마음에 들어 인생 사진 생겼다 응 내 건 딸기 맛인가 봐 상콤해 나는 이 순간이 상콤해 나는 이 순간이 상콤해 참 참 참 아 우와 아 나 차려 나 차려 참 참 참 예쓰 뭐야 밑으로도 할 수 있어? 동서남북 다 할 수도 있지 아하 그런거야? 흫 이야 아 헤헤헿 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 어헤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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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키누나 잘 오고 있나? 새가 뭐래? 어 쟤가 저쪽에서 봤는데 반장 형아랑 잘 오고 있대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재미있게 잘 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 누나 우리 샌드위치 먹고 있을까? 응. 그러자. 좋지요. 나 아까 이리로 왔나? 뭐야? 너 길 모르냐? 아... 이리로 왔던 것 같은데? 아휴... 길치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리로 가보자. 그래. 야... 여기 아무도 없고 좀 무섭다. 무섭다고? 너 이거 알아? 뭘?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귀엽게 분다고? 어디지? 3. 야,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생각 중이야. 잠깐만. 딱 생각 안 나면 계속 생각 안 나는 건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 바람이... 아, 모르겠어. 바람이 귀엽게 부는 데가 어딘데? 분당. 아, 분다고? 바람이 분당? 바람이 분당. 우와, 우와, 엄청 멋지다. 우와, 이런 데가 있네. 우와, 너무 멋지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기까지 다 보인다. 탁 트이고 좋다. 너무 시원하다. 거기 한 번 서봐. 사진 찍어줄게. 오, 그래? 어,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길게 찍어줘, 길게. 길게? 오케이. 하나, 둘, 셋. 너도 찍을래? 아니, 난 괜찮아. 야, 그래도 놀러 왔는데 셀카라도 찍자. 그래, 그러자. 하나, 둘, 셋. 오, 나 얼굴 작게 나왔어. 저기 편의점 있는데 가서 마실 것 좀 사가지고 올게.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응? 뭐 마실래? 나는 물. 알겠어. 진짜 예쁘고 날씨도 좋네. 아, 근데 얘 막 물 사오러 가서 꽃다발 같은 거 사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얘 막 물 사오러 가서 꽃다발 같은 거 사오는 거 아니야? 오, 미키. 아, 아, 뭐야? 헉, 뭐야? 넌 나한테 아름다운 꽃이야. 오, 남반장. 아, 그럼 어떡해. 아,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헤, 어떻게 말하지? 오, 미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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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쥐포 먹을래? 아, 저기서 하나 팔더라고. 하하하. 아, 쥐포. 하하하. 맛있지? 맛있어 보여가지고. 응? 흐흐흐흐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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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쥐포지? 맛있지, 쥐포. 내가 편의점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일로 쭉 가면 정문이 나온대. 그래? 얼마나 더 가면 된대? 한 1km? 1km? 아, 내가 너한테 갈 때 한 30분 정도 걸렸어. 지금 우리가 더 돌아서 간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엄청 돌아온 거 같아. 아. 우와, 예쁘다. 아, 우와. 화관이다, 예쁘다. 예뻐? 하나 사줄까? 학생 커플이구나? 会.......... 둘이 예쁘네? 오, 우리 커플 아니에요. 하하하. 커플이 아닌데 둘이 온다고? 두려운게 아니라 아유 알겠어요 알겠어 하나 골라봐요 이거 이쁘네 예뻐? 어 너가 아니라 꽃이 이쁘다고 얼마에요? 어 3천원이요 고마워요 근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서로 좋아하면 닮는다던데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데이트 잘해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빠세요 야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바퀴 너 아직도 손가락 빨고 자냐? 아니거든?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련해서 손가락 깔고 자가지고 애들이 엄청 놀렸잖아 아 진짜 그때 얘기 왜 하냐고 나 진짜 가만 안 둬 야 남반장 너 엄청 빨라졌다 좀 어? 다리가 길어졌으니까 옛날엔 나 이기지도 못했으면서 달리기로 오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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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골라 진짜 아 진짜 양반장 아 화장실 진짜 없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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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 더 가야되는 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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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한 일 있어서 집에 먼저 간다 오면 연락해라 에이 아휴 아휴 어 그래 우리 봤다 너무 오래 걸렸지 길을 잃어서 둘이 잘 놀고 있었어? 응 우린 재밌었어 너네 배고프지 도시락 먹어 근데 스텔러는 아직 안 왔나봐 스텔러는 어딨지? 한번 전화해봐 공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긴가? 여긴 것 같아 퍼러는 지 여긴 사이 여긴 일 unserem 아뭠 여긴 시원 pektê 지른 갔다 그지 저 미래 달처럼 술논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잔들바람